오늘은 아빠가 다이어트 에너지바를 만드신다고 하는데 들어가는 재료들을 보고 있으니 정말 다이어트할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긴 하네요 어쨌든 마지막에 다이어트의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하니 끝까지 같이 지켜보자구요 저희 아빠가 키도 크고 몸무게도 엄청 많이 나가는데 다이어트를 위한 노력을 하신다고 하니 응원하고 싶네요 살 빼고 싶으신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 아빠는 성인이 되고 나서 27년째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전문가이니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주세요 정말 대단하신 게 27년째 똑같은 몸무게 100kg를 유지하고 계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제 모두가 궁금해할 질문인데요 이걸 먹고 어떻게 다이어트가 되냐고 물어보니 하루에 다이어트 봐 이거 딱 한 조각만 먹고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 세상 어떤 음식을 먹어도 이 정도만 먹고 하루 종일 굶으면 살이 빠지는 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빠 얘기가 말인지 당나귀인지 도저히 구분이 되질 않네요 어찌되었건 정말로 맛은 있으니 조금씩만 만들어서 드셔보는 걸 추천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꼭 어한데 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